자세히 알아보세요. 저희는 아침 과일을 차 안에서 지금 한국에서 배달된 귤로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가는지 보여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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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다가 다 부서지면 어떡하려고? 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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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민이, 귤이 맛있어 한국끼리? 근데 귤 못 까겠어. 그러면 안 돼. 못 먹지. 나 숟가락. 엄마는 뭐 손톱이 기냐? 손톱 길잖아. 엄마가 무슨 손톱이 길어? 엄청 짧은데. 아니, 엄마가 손톱이 길어. 엄마는 맨날 요리하니까. 길어 길어 길어. 그러면 조금 길이다. 미안해. 엄마, 근데 전기 나가서 이랬어. 아, 전기 났어? 아, 전기 났어? 자, 이제 까. 까, 성인이가. 전기 나가서 이랬어. 먹을 시간 없겠다, 얘. 먹을 시간 없겠다. 헉. 껍질을 그냥 먹으러 가. 귤껍질. 귤껍질, 너나 먹어라. 그때 배웠다. 뭐라고? 귤껍질 엄청 맛있다. 그러면 네가 먹어라, 귤껍질. 누가 맛있게 먹어라. 네가? 네가. 네? 빨리 먹어. 어묵. 네. 다섯, 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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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고. 트러플, 에 Horse.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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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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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랑 같이 친하다니까? 아빠는 어떡해? 다시 아빠한테 이게 싫어하겠어 아빠가? 승리야는 그렇게 말했어? 난 데이트를 싫어해 이렇게 응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아빠가 잘 보겠네 그래 준주 had three pages of two pages of over the day oh no oh no when the birds were held captive by the scary birds oh in a day for them lightning girl 아 그런 거 한 거야? oh no the terrible little tried to run lightning girl lightning girl they know they were ready for anything 다른 친구들도 잘했어? 아니요, 한정이죠. 그럴리가. 근데 이거는 너희 반이 하는 거라서 너희 반 친구들 다 잘해야지 멋진 거야. 그렇지 않아? 치즈 먹으러 왔어. 승민이꺼. 엄마는 소시지를 겪거든. 나 치즈 먹으려고 그랬는데. 치즈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거 토마토와 야채 소시지. 그 다음에 또 이리와. 찬물은 그래도 다 잘하고있어. 그 다음은 또 이리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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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진거 같네 왜 밤이 되면 먹고있다는거 알아? 몰라 바로? 근데 엄마 진짜 이거 만지면 안되네 왜 여기 밤에 와서 먹고싶었어? 그게 너무 예뻐? 근데 엄마 이거 봐봐 여기 매직을 보여줘 진짜 매직을 보여줘 이거 쯤에 여기 온거야? 하나 팔아 이거 그냥 엄마 근데 내가 이번에 매직하는거 보여주자 한다른 주식이 있어서 이걸 줘야 돼요 이건 엄마 와인입니다 이건 제 엄마고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여기는 엘가초에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엘가초 그라는 사람을 좋아했고 제 이름은 승민이에요 저는 무슨 학교 다니냐면 저는 기아 학교 다니고 우리 엄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와인을 마시고 있고 저는 치즈 햄버거를 다 안먹었고 그리고 여기 제가 고른 자리도 예쁘긴 한데 저는 내일 아니 제 이름은 승민입니다 바이바이 저는 다음번에 엘셈블리아에서 제가 나올건데 모두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엄청 신나고 넥스트 먼데이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맞아? 화요일이 있네요 네 한국어로 말하고 있어요 한국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이에요 근데 이건 왜 깜깜이지? 이거 멀리 그래가지고 여기는 애가초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재밌긴 해요 우리 엄마랑 와인 맞고싶어 똑같아요 엄마랑 같이 나오는게 제일 이쁘다 승민이가 엄마가 늙어서 엄마가 늙어서 뭐에요 그게? 아 셀카 찍는거에요? 셀카 찍는거에요? 그릇은 그릇은 저녁의 그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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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산 그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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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헤이도.